탐인 탐스 로봇커피 뭐 할거에요?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결제하기 카드결제 그 다음 이제 만드나 아 진짜 자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너가 해버리니 우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번에 문이 열립니다 오 열렸어요 하하하하 참네 고생했다 하하하하 마셔보자 로봇이 타주는 커피 맛 음 음 음 음 근데 왜 로봇주는 안오를까요? 하하하하 로봇이 하는 일이 이만히 많은데 요즘 어딜 가나 로봇인데 왜 로봇주는 안오를까요? 왜 로봇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